와 님들 근데 나 이거 약간 좀 자신감 과다긴 한데 나 왜 얘 왜 1대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이게 서포피들입니까? 자 이번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서포피들스틱인데 내가 룬을 잘못 들었네? 케이틀린 세트인데 방어가 34다? 오이 쉣 자 룬특성 같은 경우는 유성, 마순팔, 깨달음, 주문장렬에다가 비스켓에다가 우주적 통찰력 들고 왔습니다 우호우 야 이정도면 그래도 잘 싸웠는데? 어우 야 이걸 왜 누굴 따라갔어 우리가? 야 이게 확실히 어둠의 바람으로 견자기가 되게 좋아지기는 했어요 이가 근데 맞췄을 때는 진짜 좋은데 이게 못 맞출 때가 참 무기력하다 자식아 어디서 숨바꼭질질이야 뭔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충 야 나이스 나 공포쿨 찍었다잉 쟤 존보여가지고 우리 겸치 다 뺏어 먹었는데요 야 너도 한국인이면서 왜 영어를 쓰는거야 와 그리고 이게 쿨감을 맞춰놓으니까 확실히 빨리 차가지고 좋긴 좋네 벌써 다 찼네요 15원 곧있으면 다 차네 그러니까 이게 루시안같이 강한 애들이랑 바텀 라인에 서면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막 이즈리얼 시비르? 시비르도 조금 애매하고 약간 이즈리얼같은 애랑은 좀 안좋은거 같아요 뭐가 오는건가? 나이스 야 얘 노플 쟤는 일단 잡은거 같고 야 이러면 개이득인데 와 서포츠 어? 에이 설마요 우와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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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우리팀 나 하나 줍고 다 잡았으면 이득이지 정글 차이가 아니고 서포차이 10분 30초에 5레벨 카소스라고요? 거짓말하지마 에이 6레벨인 6레벨이요? 헐 bereit 풀리러 정글 개 아이 정글이 아니구나 서포츠 깹 이얏 aluminum oo 나이 살았 fffff 오케이 야 이거솔직히 바람불어서 살았다 인정? 바람 안 불었으면 지금 제이스 죽었자너 와 님들 근데 나 이거 약간 좀 자신감 과다긴 한데 나 왜 얘 왜 1대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이게 서포피들입니까? 다 죽여버려 공포 침묵? 에라 서비스다 아 잠깐 조니아 쿨 120초지 시댕 더럽게 기네 뭐야 여기 미쳤어? 아 참아 까비 저 안 죽을 것 같은데? 어? 야 근데 저거 오공 디코이가 진짜 알아내기가 좀 까다로운 야 근데 저거 오공 디코이가 진짜 알아내기가 좀 까다로운 어딜 도망가 서포트 갭 아까 누구야 서포트 차이라고 한 사람 내가 더 잘한다는 거지? 야 시댕 야 이거 나까지 위험해지잖아 야 나 죽고 그냥 죽여버려 야 나 죽고 그냥 죽여버려 어? 거짓말 하지마 그렇지 이득 서포터와 미드라이너의 교환? 당연히 미드라이너가 이득이다 아이 서포터가 이득이다 그건 맞지 부들부들 떨어대는 도발만 안했으면 산거 아니냐고요? 그걸 안할거면 피드를 왜해요? 정답입니다 그걸 안할거면 피드를 왜해? 그거 하려고 피드를 하는건데 야 가게 누워라 가게 누워라 나이스 완전히 무대를 지시겨내셨다 어 서포트 차이 공포? 야 이거 진짜 나 너무 잘해요 이 뭔 개소리야 아 어떡하지 아 나 이러다가 막 프로제이 오는거 아니야? 대한민국은 상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야 야 나 좀 살려줘 야 야 나 때렸어 에라 야 야 에라 야 아 야 야 야 야 와 얘들아 고마워 가사수 실화인가? 초동력하 위치 변함 간다!!! 쟤도 잡아 야 저 놈 잡아 oh shit wait 야 뭔가 엄청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상대방도 잘 들어갔네 가게 누워라! 네이스 야 이거 야 거의 솔직히 정글피들이었다 이 정도면은 인정이지 섭겜 하아 좋았다 서포트 차이 피들만 S 마이너스? 이거 나 딜량 좀 궁금해지는데 와 우리 미드원들 뭐했냐 세트 7200 나랑 딜량 정확하게 3배 정도 차이나네요 너와 나의 눈높이야 이게 하하 아님 말고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